인적성 봐야죠. 면접.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예상과 기출 질문을 뽑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쓰신 자소서 그리고 지원서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은 공백기간이 있다거나 혹은 인턴 경험,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은 전공이 좀 생소하거나 전공과 다른 직무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질문을 뽑아서 그에 대한 대답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혀 나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우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또 활용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라고 떠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이 업계에 대한 트렌드, 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잘 갖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뽑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1인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업체 혹은 우리 직종 그리고 이 업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적인 것도 충분히 기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폭넓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 질문을 뽑았으면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뻔한 답변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답변이 필요하고 그 답변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표현을 하죠. 사실 면접장 가면 옆에 있는 지원자도 성실하고요. 여기에 있는 지원자도 성실합니다. 좋은 얘기 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실, 책임, 꼼꼼, 팀워크 이런 역량을 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그런지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만의 경험에서 나와야겠죠. 경험이 저는 많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사소한 것도 잘 풀어주시면 되고 보통 이공계면 이제 전공과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 업체의 어떤 서비스나 상품과 관련이 된 프로젝트 사소한 것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